자 요기에서는 어나더 가 아니라 디아더 가 됩니다 올라오잉이 아니라 얼라우드 에스킹이 아니라 어 에스크드 헤덴트는 좀 있다가 여기도 그 다음에 데미안 이라 뎀 싸워 그 다음에 그 좀 더 보고 해주는 해빙 자 여기가 보면 이 대절 안에서 지금 동명사 주어를 쓴 거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 고 여기가 동사가 있지 어 s1 이라고 하면은 어 이해되겠죠 어 접근을 가진 것은 요 뭐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됐은 지금 보면 여기 목적 없어요 목적 설치 포는 수거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 라고 생각해 줘야 되요 그러니까 요 대시 이렇게 꾸며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거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즉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주어 동사 목적이에요 여기까지는 후절 이고 어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를 쓰는게 맞겠죠 그 다음에 쌤이 여기서 헤덴트 여기가 앞쪽에 used 는 지금 과거 시에 동사로 썼고 헤드 used 를 안 썼어 근데 여기는 헤덴트 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 인터넷을 사용해도 근데 여기는 과거고 여기는 또 이렇게 써 근데 이게 원문이야 원문 헤덴트가 어 원래는 디든트를 써야지 더 어울리는 건데 아니면 이거를 헤드 used 얘를 헤드 used 로 바꾸는 게 제일 적절해요 어 근데 만약에 헤드 used 로 바꾸면 이거 헤덴트 들어가야 돼 어 열대는 디든트 들어가면 안 돼요 요기를 헤드 내 만약에 이거를 어법으로 낼 거라면 여기를 헤드 used 로 바꾸고 여기를 헤덴트가 답이 돼야 되기는 확률이 높아 어 디든트가 아니라 그것 좀 조심해야 되고 자 이 문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동사 부분이고 여기는 당연히 꾸며 들어가는 부분 그가 준 동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질문된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 질문되었던 것들이니까 질문들이지 얘가 자체가 더 원즈 에스크드가 질문된 것들이니 바로 질문이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거는 쌤이 오른쪽에도 정리하는데 비얼라우드 투 모모 하도록 허락받다 어 5 형식 수동 퇴수 겁니다 거의 외우세요 수거로 자 그 다음에 디아더 를 언제 쓴다 그래서 나머지 모두를 지칭할 때 근데 그렇게 이거는 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고 결국 실제로는 2 로 나누어 질 때 여기서 보면 절반 그러면 다른 절반은 나머지 전부 일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디아더 헬프가 돼야 돼 여기까지